막을 내린 4.13 총선, 충북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새누리 5석, 더민주 3석으로 현상 유지하며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보도에 정세형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새누리 정우택 후보가 4선 의원을 거머쥐며 정치 1번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성원에서는 더민주 오재세 후보가 가까스로 새누리 최연호 후보를 꺾고 어렵게 4선에 성공했습니다. 흥덕에서는 담쟁의 시인 더민주 도종환 후보가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 공산이 된 지역구를 지켰습니다. 청원에서는 더민주 변제일 후보가 방어전에 성공해 4선 중긴 의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충주에서는 새누리 이종배 후보가 무난히 재선을 달성했고, 제천 단양에서는 새누리 권석창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남부 4군에서는 새누리 박덕흠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며 텃밭을 확장했고, 중부 3군에서는 새누리 경대수 후보의 재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5곳, 더민주가 3곳에서 승전구를 올렸지만, 여야가 19대와 똑같은 선거구에서 똑같은 의석수를 나눠가지며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